보면서 배송도 많이 들어오고 낚시 광고도 그래서 찍었고 그러니까 진짜요? 광고까지? 이경규 선배님이랑 이덕화 씨랑 마이크로다시와 함께했던 프로그램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고정 가자 이러면서 네,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고정으로 들어가면 경규 형이 위험해질까 봐 낚시인들의 로망이 뭐 FTV 있잖아요 네, 진행 한 번 했었어요, 호주에서 아, 진짜요? 특집으로 진행했었어요 거기서 지나다니던 갯바위에 개를 잡아서 개를 껴가지고 그루퍼를 잡았죠 어머머 큰 것도 잡으신 적 있죠? 제 기록은 88 8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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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해요, 88cm 그런데 머리가 이만하죠 오! 아니, 그런데 굉장한 애견인이시잖아요 에리랑 쌤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위험해요 혼자 개 키우죠 또 혼자 낚시 가는 걸 좋아하죠 여자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다 틈은 있어요 아, 그래요? 또 그런 사람이 들어오죠 이상형이 있어요? 또 이렇게 딱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탁 웃을 수 있는 여자 매력적인 매력적이에요 오늘 저를 보고 진짜 아까 제가 매력적이라고 완전 웃으시더라고요 승희씨 결혼하니까 욕심이 더 생기나 아, 남자들이라 워낙 또 요리를 잘하시잖아요 칼도 잘 쓰시고 그런데 회를 많이 쳐보기 때문에 왜 이렇지? 저 내년에 진짜 횟집 하려고 그래요 오! 진짜요? 내년에는 오픈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제가 직접 해드리고 해드리고 지금 이제 연기도 하셨고 또 예능도 이제 사랑받잖아요 네 이제 트로트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하하하하 게임셋 그죠? 게임셋 트로트 나오면 끝나는 거야 트로트 한번 가요 네, 트로트 한번 가셔야 돼요 섹션TV 시청자라면 앞으로도 섹션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저도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기를 무료마타고 방송기를 무료마타고